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어머니, 가족들은 긴 고심 끝에 정신병원 보호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후 바로 다음 날 병원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데요. 어머니가 보호사의 다리를 물어서 보호사가 다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CCTV에는 병원의 말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제보 사건인데요. 백 변호사님이 정리를 해주시죠.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병원 보호사가 환자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은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이고 5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이 여성의 딸인데요. 피해자분은 지적장애도 있었지만 한쪽 손하고 걸음걸이도 불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적장애 때문인지 피해자분이 혼자 외출할 때마다 쉽게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물건을 주워서 가지고 온다거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걸 어떻게 외출을 못하게 막아야 되나? 그래서 막으면 발버둥 치고. 그럼 또 몰래 나갔다가 또 겨우 모시고 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다른 가족들의 삶까지 문제가 생기니까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보자는 할머니하고 이모들,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26일에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보호 입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일주일 동안 면회도 불가능하고 전화도 안 된다고 했다고 해요. 폐쇄병동이다 보니까 적응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머니를 입원시키고 밤새 이 따님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날이 밝자마자 병원에 엄마 잘 있나 싶어서 전화를 하셨다죠. 그런데 어머니가 밤새 입원 첫날 사고를 쳤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들어보시죠. 엄마가 폐쇄병동에 갇혀 있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해서 걱정되셨을 때 다음날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강호사가 지금은 괜찮으신데 새벽에 엄마가 보호사를 물어가지고 이 보호사가 응급실을 갔다. 이 응급실 비용을 보호사께서 좀 부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이랬더니 바닥에 살짝 부딪혀서 얼굴에 멍이 살짝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돈으로 물어드리는 건 상관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교수님 뭔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엄마가 보호사의 다리를 물었고 그래서 그 보호사가 병원 응급실에 갔고 그래서 와서 이 치료비를 물어달라고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간 거죠. 어머니는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머니는 그냥 바닥에 조금 부딪혀서 살짝 멍이 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침에 이제 일찍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보니까 얘기가 완전 지금 딴 얘기입니다. 일단 어머니가 폭행을 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폭행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심하게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그 병원 과장이 맨 처음에는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무셨다라고 얘기했지만 갔더니 이제 말이 바뀌어서 사실은 폭행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맞으셨고 신고해도 된다. 그리고 그 폭행을 한 보호사는 아침에 우리가 이미 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입원했던 입원비는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뭔가 수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보자께서 CCTV를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갑자기 이제 병원 과장이 태도를 바꿔서 그전에는 큰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다가 사실은 좀 폭행이 심하다. 그래서 혼자서 CCTV를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경찰을 대동해서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CCTV를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CCTV 영상을 지금부터 백다이 아나운서가 설명을 해주시죠. 네, 12월 27일 새벽 5시 CCTV에 담긴 폭행 장면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병실에 들어온 보호사가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이렇게 밀칩니다. 또 팔을 거칠게 뿌리치기도 하는데요. 병실을 나오려는 피해자를 눕히고 올라가서는 주먹을 마구마구 휘두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기어나가려고 하니까요. 네, 계속 영상을 보실 기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발로 배를 걷어차기도 합니다. 또 발을 잡고 병실로 끌고 오려는데 잘 안 되니까 빗자루로 이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짓누르는 장면이 곧 나옵니다. 폭행은 새벽 5시쯤에 약 3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보호사가 피해자와 짧게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침대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목을 세게 밀치면서 폭행이 시작된 건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피해자가 보호사에게 무서우니 우리 딸하고 통화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니까 폭행을 한 거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로 당했고요.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보자는 이 영상을 30초도 다 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경찰도 보지 말라고 만류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제보자는 이날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는데요. 어머니 한쪽 눈과 어깨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고요. 손가락도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뇌진탕까지 전치 사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팀장님 보셨지만 무차별 폭행도 폭행이고 다리를 한쪽 집어들고 질질 바닥을 끌잖아요. 그렇습니다. 폭행이 장인한데요. 저 폭행이 정말 제보자를 폭행한 보호사는 20대 남성입니다. 남성인데 폭행 다음 날 직장에서 해고는 됐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담당 형사가 조사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가 CCTV를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폭행한 사실을 인지했던 사실이고요. 그리고 변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병원 일이 힘들어서 때렸다는 겁니다. 발이 안 되는 병원 일이 힘드니까 화를 나서 폭행을 한 거죠. 화풀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현재 특수폭행죄로 해서 불구속 수사했는데 특수폭행은 왜냐하면 아까 빗자리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물건을 들었기 때문에 특수폭행한 거고 불구속 사실은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건데 다음 달 12일 날 재판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 가해자가 그 후로 연락도 없고 미안하다는 사과도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이 가해자가 사실 불구속이기 때문에 또 어디 가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강력하게 처분했으면 싶은데 담당 형사가 영장을 쳐봤으면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병원 일이 힘들어서 저렇게 팼습니다. 진짜 살다 살다 별력이 다. 병원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럼? 제보자에 따르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폭행 사건이 있었던 27일 새벽부터 제보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간 28일 오후까지 병원에서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병원이 가해 보호사를 해고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피해자는 얼굴에 멍이 들고 손가락도 골절됐고 외친 진단까지 받았지만 거의 하루가 넘게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병실에 홀로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데리고 간다거나 약을 처방해 주지도 않았다는 건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병원은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진단서를 떼어드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병원도 잘못한 거 아니냐 책임이 있다 이러면서 제보자께서는 고소를 진행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병원은 죄가 없다니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왜 병원이 죄가 없다고 했냐면 사실은 보호사 주의 의무 관리감독 의무를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했고요. 또 정신건가복지법상 이수야 할 교육도 다 마쳤고 또 사건 당일 근무해야 할 인원도 지켜졌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CCTV를 해가지고 보호사들의 관리감독 즉 행동하는 걸 지켜봤기 때문에 관리감독 잘했다고 인정했던 것 같아요. 때문에 보호사의 개인적인 돌발 행동인데 개인적인 돌발 행동을 했을 때 병원 선수가 거기에 방주했다든지 아니면 참여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습니다. 혐의 없으면 검찰에 기소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기소 결제를 했던 거고 아마 제보자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선언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여기에 보호사의 행동에 가담한 병원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병원에 대해서는 아마 불기소 혐의 없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은 사건 당일날 저희 필수 근무 인원이 다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경찰과 병원 관계자의 대화에서 그렇지 않은 걸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담겼습니다. 들어보시죠. 얘기가 다르잖아요. 일단 지금 저 보호사 같은 경우는 특수상해 혐의가 될 거고 결국 병원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병원 원장이 직접 폭행한 건 아니지만 관리할 법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다 이행했는지가 문제거든요. 일단 저런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환자의 돌발 행동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보호사는 폭행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런 일이 생길 때 누가 말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정한 적정한 인원이 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 불기소 이후에는 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그 현장에는 한 명 있었는데 휴게소에 더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형사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불기소로 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런 진짜 폐쇄병동이면 정말 가족들은 완전히 차단이 돼 있어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속수무책이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우리 보호사 물어가지고 병원 갔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부분은 확인하지 않고 얘기했다고 해도 어쨌든 거짓말을 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폐쇄병동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어떤 거부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름이 폐쇄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병원은 이렇게 한 명 한 명 환자들을 잘 관리해주고 낮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해주고 저녁에도 이렇게 좀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지금 병원 아까 보니까 불도 닦으니까 이렇게 아프신 분인데 완전히 깜깜한 암흑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들로 봤을 때 관리가 좀 안 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과를 지금 병원 측도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제보자께서는 보호사도 사과를 안 했고 병원도 사과를 안 했고 아무런 데서도 연락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좀 합의를 잘 해보려고 했으나 병원에서는 그냥 민사로 진행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합의 시도 자체는 했는데 금액이 안 맞았던 거고 병원 장르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서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영상 저는 이 원본 풀 버전을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